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흥력부식균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크로전 크래킹 인장흥력입니다 압축은 아니고요 압축은 오히려 균열을 방지하죠 독일의 안드레 이바 교수님 자료인데 이펙트 오브 하이드로젠 수소의한 균열 흥력부식균열 중에서 음극이라 해가지고 기억나시면 양극 SCC는 오스터나이트죠 오스터나이트 스텐레스강 STS 뭐 304라던가 서서 304 316 같은거죠 예민한 현상이죠 예민한 현상 이때 양극 SCC를 일으키는 그 구동 원소라 할까요 구동 원소는 탄소죠 탄소 C 카본 그래서 이케에 CR23 C6를 만들어 가지고 이케 탄압물이 생기면 이케를 강화시키니까 좋은겁니다 좋은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케를 따라서 이렇게 빗검을 쳐보면 빗검치보면 빗검친 부분에 크롬이 고갈되죠 이게 크롬은 고갈 영역이 생기니까 고갈 디플리트 존이라 해가지고 디플리트 디피에리티죠 피에리티 존이 생기니까 6 크롬까지 떨어져요 6% 크롬 떨어지면 이것은 체네스가 아니죠 그래서 부식되고 이케에 부식 그 다음에 인장응력 해서 흥력 부식 균열 이 양극 SCC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거에요 그럼 응극 SCC는 뭐냐면 말하는 이건 응극 SCC는 보면 응극 SCC에 이걸 구동시키는 구동원소는 구동원소 누구냐에는 수소죠 수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사자성은 오탄패스죠 오탄패스 오스터네트는 탄소가 문제고 페라이트는 수소가 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페라이트는 탄소 들어가도 상관없죠 탄암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지멘타이트 만들어서 강해지죠 오스터네트 수소로도 상관없습니다 왜그러냐면 FCC 속에요 FCC 구조니까 여기 빈 곳에 수소가 들어와서 팽 돌아버립니다 움직여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균열을 일으킨다던가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딱 트랩 되가지고요 싱크 가라앉아 가지고 오스터네트는 수소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수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탄패스고 시험보실 때 이런거 쓰시면 틀립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오스터네트 양극 SCC 페라이트 응극 SCC 응극 SCC는 보면 고장력강이죠 일반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장강 페라이트계죠 오스터네트 아니고 페라이트계 이펙트 오브 하이드로젠 해가지고 보시면 하이스트랭 스틸이죠 고장력강 입니다 그 다음에 취성파괴입니다 연성파괴 치승파괴 있지 않습니까 취성파괴입니다 브리틀 프렉차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시면 플레이크 라는 거 하고 고기눈깔 PCI 라는 게 현미경상에 보입니다 나중에 또 현미경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크 하고 PCI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미리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일반 파손 충격시험에서 연성파괴된 파손 뭐 그런 일반 파괴인데 수소취성파괴는 취성파괴되면서 이렇게 착 이렇게 이런 걸 플레이크 라고 합니다 이런 입자 같은 게 길길길 뻗은 모습들이죠 여기 신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폭으로 찢어져 있듯이 이렇게 된 것은 수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플레이크 라고 합니다 플레이크 라고 돼서 이렇게 나와 있죠 PCI는 뭐냐면 이렇게 파단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단면에 이렇게 꾹 이렇게 고기눈깔처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가 들어가서 폭발 수소가 들어가서 빵 터지면서 H 더하기 H equal H2가 되면서 압력이론이죠 압력 압력이론에 의해 생기는 파단면 고을 이렇게 PCI 라고 합니다 PCI 그 다음에 플레이크는 못 믿겠습니까 이건 압력이론이 아니고 얘는요 얘는 분리이론이죠 분리이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잘라면서 나가는 거니까 분리이론 얘는 분리이론 그래서 분리이론은 뭐냐면 이거 있죠 보시면 이렇게 모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쓸 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F2 원자라면 F2 원자 취약진자 두 마리 잖아요 두 마리 두 마리 있는데 수소가 들어와 가지고 갑니다 제일 에너지 높은 데 가서 여기 들어가서 전자로 빼먹죠 그러면 쫙 균열이 생기죠 찍 찍 찍 그런 식으로 잘라질 때 생기는 그런 모습들 계속 균열했었는데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올 플레이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PCI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떤 응역부식균열의 감도가 높은 거 인장도 높은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소의 어떤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소량이 작아도 생기고 많아야지 생긴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앙코철은 이제 순철에 가까운 거 소프트 연철인데요 피클링이나 블로그 홀 같은 게 생기고요 카파이는 구리는 하이드로젠 수소병이라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에 의해서 압력이론측으로 파괴되는 그런 게 수소병이라 해 생기고요 알루미늄은 블루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워터베이프 그러니까 H2O가 물이 증발되면서 알루미늄이 생기는 블루홀 이건 수소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강에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주로 생기는 것은 이거 고장까지 생기고 연강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대신 여기 생기려면 수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좀 물어보고 있으면 될 거에요 수소 함유량과 인장강도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강도 높으면 수소 작아도 파괴되고 인장강도는 작은 경우는 수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쪽 부분은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주로 고장인강을 현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이거 고장인강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수소취상 보시고요 수소 함유량이 작아도 인장강도가 크면 취소성 증대하겠지 수소취상 약이 용이하고요 수소취성 민감제 고장인강이라는 거 인장강도는 낮은 체리취성은 수소 함유량이 증가되어야 증가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주로 고장급에서 발생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이루젠 인두스 크랙 수소기인한 크랙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잔류응력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프레이팅 운전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인장응력으로 되겠죠 타이트닝 스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콤비네이션 스트렝스 앤드 하이드로젠 콘센트레이션 강도하고 수소 농축의 콤비네이션이 결국 1000메가파스칼의 정도의 1ppm 하이드로젠과 관련된다 그 정도의 상당한 1000메가파스칼 정도의 힘을 받을 때 수소 1ppm 정도 들어가면 뭐 파괴 된다든가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 타입 보시면 크리베이즈 프렉처를 보통 우리는 취성 파괴라 크리베이즈 백계 파괴다 이렇게 부르는데 백계 취성 파괴고요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만약에 파단별 보면 파단별 보면 이렇게 파단별 보시면 백계 갈라지죠 결전잎이 결국 갈아진 것이 보입니다 현비용으로 봤을 때 셈으로 봤을 때 주사전자 현비용으로 봤을 때 크리오이즈 프렉처인데 이게 인장도가 낮으면 입내를 따라가고요 트랜서그론으로 입장 높으면 인터그론으로 입깨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인장도 낮을 때 되는 것은 입내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게 면이 좀 뚫듯이 안 보이는데 입깨를 따라가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파단별이 자료가 없는데요 다음 손상 쪽에서 말씀드릴 때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 딜레이 프렉처 코스 바이 하이드론 디퓨션 수소가 확산하기 때문에 지연균열이다 수소 확산에는 지연 파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 손상이 갈 때 용접하고 나면 용접하고 날때 바로 용접 후 비파이 검사를요 비파이 검사를 보통 할 때 바로 안 하고요 약 24시간 이후 정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용접할 때 수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원에서 H2가 잘라지고 수소가 들어가서 얘들이 계속 파괴를 해 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파괴되는 폭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24시간 후에 균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연 파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장흥력을 받고 있고요 인장흥력을 받고 있고 여기 경계선인데 여기 만약에 철원자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세 마리 그려보겠습니다 F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원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분자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와서 여기서 딱 붙어 가지고 결국 자유에너지가 낮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에너지 높은 곳에 수소는 뭡니까 가서 이걸 잘라 가지고 결국 에너지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통 응력유기 확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응력유기 확산 응력 때문에 확산되는 것에 수소가 해요 응력유기 확산입니다 확산해서 한번 잘랐습니다 이거 하나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자르면 요 폭이 여기 원자폭이 옹스트롱이잖아요 옹스트롱 옹스트롱 폭은 10에 10성이죠 마이크로도 안 보이는데 계속 자르지만 이게 사람 눈에 우리 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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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볼 때는 시간이 흘린다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24시간 후에 혹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복강도까지 예약했을 때 했을 때 프렉체되면 수소의환 파손이고요 파손 안되면 수소 내재 안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복강도까지 예약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단면 비교해 봤더니 위에는 왼쪽은 충격시험 과정 파괴 연성 파괴 찢어지는 연성 파괴 모습들 현명으로 보이시는 거고요 이거는 수소 기임 파괴 최성 파괴 1 플레이크 이렇게 따면 이것은 사이즈로 보면 되죠 1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인데 마이크로 아주 얇으면 넓잖아 이건 연성 파괴 최성 파괴 이게 수소 연극 플레이크다 이렇게 해서 응역부식결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